오늘의 여주님께 찬미의 물을 드려라 오늘의 여주님께 찬미의 물을 드려라 오늘의 여주님께 찬미의 물을 드려라 주여 나의 온갖이 받아주소서 주여 나의 온갖이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차이와 나의 기업과 질령 나의 일지 소유가 이 모든 것을 주여 나의 신께 드리라 이 모든 것들을 드려라 드리리라 오늘의 여주님께 찬미의 물을 드려라 오늘의 여주님께 찬미의 물을 드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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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